99년 켈빈클라인 광고구요 2019년 켈빈클라인이구요 24년 켈빈클라인입니다 맨 프레그넌트 2024년 켈빈은 좀 그럼 19년은 괜찮아요? 켈빈클라인 다시 보니까 진짜 엄청 크겠다 저 옷 그리고 일본 웨스트와 이스트다 미래는 이스트에 있다 아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X가 왜 박수 쳐? 박수 칠 게 아냐 X가 지금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쿠를 지금isk을 풀어 달라 으으으아아아아........ 아니 왜 박수 칠ascular 뭔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박수를 쳐나봐 MX 고객이 안좋아해 백화점 땡땡 간판 사라진다 신세계 경기점은 사우스 시티 지명을 떼고 새 이름 붙인다고 현대보산점은 커넥트 현나이 타이임밀..피스 타임 밀피스야? 타임빌리스? 타임빌라스 타임빌라스 어딘데 여기가 롯데백화점인데 타임빌라스야? 그렇게 되는 거야? 창식이가 테드창으로 개명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니 그러니까 침체된 오프라인 유통업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넷플릭스 힘의 반지 시즌2 시즌1에 흑인 엘프 이어 동양인 엘프 등장 천편 인류적인 백인 엘프 묘사에서 벗어나 인종 다양성을 추가하는 점은 좋네요 옳게 되는 엘프다 다크 엘프다 아 이게 진짜 다크 엘프네 메시 아니야? 뭐야 뭐야 오 역시 메시야 메시형님 뭐해 어 왜 이렇게 감바 오 뭐야 페이크를 몇 번 주는 거야? 네 거의 티백잉이었죠 오사마 빌라덴 하드드라이브에 이 짤방이 있었어요? 동방 묵시록인지 뭐더라 이게? 동방 신기였나 아무튼 그 게임 아니야? 그 팬이었어? 동방 프로젝트 역방향 온리 팬을 생성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불알 사진을 보낼 때까지 한 달에 15달러를 지불하고 멈추게 하는 혐오자를 보내가지고 그만 보내게 하는 거죠 15달러 내면 역발상 역온리 팬이다 무더운 여름에 코스프레가 힘든 이유 아무래도 옷이 좀 꽉 끼고 두꺼운 옷이라서 그런가? 라텍스라서? 그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 완전 그냥 땀 먹기잖아 이런게 어? 잠깐만 저기다 땀이야 설마? 저거 너무 많은데? 포상이야? 아니 육수네요 육수 그러게요 햇반 가져와 밥 말아먹자 sprechen 우산이지 뭐 오 눈썹 이식에 잘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 저건 좀том 아 저건 그거 세포가 달라서 저렇게 되는건가? 아우 아우 극혐 아 저건 좀 아니다 요즘 삼성 광고래 와 저게 보여? 백배중 광고 이렇게 하는거야? 와 삼성 무섭네 우리 와이프한테 아이폰 사주기 잘했다 저기 혹시 차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바로 타르마닌 격차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로 인해 사전 예약 진행 중 네 아 요즘 광고 무섭네 저게 뭔 카드야 저게? 아 저 재미로 던지는 거구나 저기 칼대신 아 무섭게 하겠다 아 무섭게 하겠다 어어어어 아 무섭게 있었는데 인도 저소득층 부모 사이에서 성행하는 거에 있나봐요 경찰 피하기 구탁 견뎌내기 등 도둑질이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이 학교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으로 악명겹다 커닝시티 아니야 이거 도저 도둑양성소 커닝시티다 우리 아이 도둑만 된다면야 수백만원 학비에도 인도학교 문전성시 경찰 피하기 구탁 견뎌내기 배워요 누군가 내 곁을 떠나려고 할 때 어릴때나 가지마아아아 요즘 나 가세요 얼른 가세요 좀 달라지긴 했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긴 한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그냥 가족 혹은 나 우와 몇 명을 쳐버리는 거야 지금 앞에 다 다 달라갔어 어느 순간부터 이미지가 이상해진 삼성이라고요 왜 이게 뭔 말이야 아 삼성이 뭐든 만들어내서 미국에서 이미지가 좀 이래? 잠수함 만들고 막 아 뭐 애플은 뭐 그냥 뭐 이런거 차 만들고 툴스 만들고 이러는데 소니랑 애플은 삼성은 이런 약간 군사적인 것도 만들고 한다 좀 무섭다 이거구나 아 삼성이 전자만 있는게 아니라서 미국인들이 삼성을 몰랐다가 갤럭시만 알고 있다가 어 얘네 뭐야 이건 좀 무섭네 군함 만들고 있다고 알고 보면 삼성이 군함도 만들어? 약간 이게 좀 충격인게 미국인 입장에서는 애플이 갑자기 막 전투기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야? 어 애플이 전투기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하이빅스비 하이빅스비 ICBM 싸줘 현대보면 기절할텐데 그러게 아 저는 진짜 우리나라 삼루성 현대 너무 좋아요 게임할 때 여장하면 너무 잘되는 징크스가 있어서 고민이다 Why you are gay?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요? 난폭해지고 더 흥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장하고 게임하면 뭔가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안정되고 계속 침착해서 그런건지 쌍용 먹어도 절대 안싸고 다정하게 그러지 말고 잘해보자고 원래 골따기였는데 여장하고 마스터 찍먹까지 했대 그러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게 됐는데 의복도 되게 신경써서 그런다 너무 경망스럽게 입으면 여장의 축복이 사라질까봐 정숙하게 교복이나 제복이나 한복 같은 걸로 입는데 이쯤 되니까 여장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게임을 안하는 지경까지 워버렸다 PC방에서 친구들이랑 가면 핑계만 들어서 절대 랭겸을 안한대 물론 게임을 안하고 일상적으로 지날때는 전혀 저런 생각도 안들고 해본적도 없대요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거야 다들 그렇게 게이가 되는거야 와이프 이케아 조립실력이래 조립을 어떻게 한겨 와이프 우석 더 엘리안 우석이도 외계인이다 베라 신임 연구원 우석이가 개발한 플레이버 엄마는 외계인과 민트초콜릿칩의 만남 원래 초콜릿 아이스크림인데 우석이가 저기다가 민트초콜릿을 조금 발랐어요 그래서 우석아 따로 먹어라 돼지기 싫으면 우석아 돼지고 싶니? 우석아 외계인 만들어줘? 사춘기가 온 여자와 사춘기가 온 남자네 우석아 주석아 아 한 번 더 말씀해 볼께요 내가 완전한 인간에 안트럭모르픽 락쿤는 다full이 하지만 디즈니의 프리소담에yen 미컬 마우스에 스코담에게 미니컬마우스에 와우석아 역시 백폭은 스나이퍼 핸 조아스 고양이다 내 생각에 조아스 고양이를 모든 현장에 하나씩 있으면 좀 귀여울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유따아 21st night September I am Steve I am a Steve I am a Steve I am a Steve Dr. Han I am a Steve Steve I am a Steve You can insult me all you want but I want to hold a grand cult 뭐라고 써지는지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헨타이 한번 VH 밴 당했어 하하하하 어 저게 다리 뭐야 아 옷을 그러고 보니까 옷을 주섬주섬 하고 있네 네 주작이겠죠? 에어팟4 각인 서비스로 도난방지 득템이라고요? 나만의 에어팟 만들기 저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 도난방지 문신이라고? 뭐라고 해놨는데 저기 뭔데? QCY야 이게 약간 싸구려 저거라서 근데 솔직히 QCY 저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니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좋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싸우면 좀 약간 그냥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 충분히 좋거든? 뉴욕에서 저 에어팟 맥스로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 끼고 다니잖아 이렇게 헤드셋을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저것만 쏙 빼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대 비싸니까 다른 헤드셋은 안 가져가는데 저 에어팟 맥스만 노린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게 한 70만 원, 80만 원 하니까요 풀스가 1, 2시장만 해도 고급 문화 향유의 느낌이었다 집에 풀스에 있는 친구들은 부자 이미지였다 맞죠? 근데 언젠가부터 가성비 제품이 되어서 풀스 여자들의 프라이드를 올려줄 제품이 부족했던 것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풀스5 프로가 가격을 올려주면서 어... 명품 반영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하하하하 아무나 사고 싶어도 사기 어려운 제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무심이 생기는 제품 왕관의 무게 라고나 할까 하하하하 언제부터 우리가 게임기를 가격 보고 구매하게 되었나요 그것도 풀스를 전 뒤도 안 보고 지를 예정입니다 풀스4 프로 때부터 컴퓨터가 성능이 더 좋아서 그때부터 가성비가 됐다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명품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싸서 소비하잖아 그 저기 뭐야 옥킹님도 자기 그 골프 가방 확인 못했다고 뭐라 하잖아 이거 비싼 이 에디션도 몰라보고 하면서 뭐라 하잖아 명품 소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버스기사님 운전석에 위화감 있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 아무튼 이거 저기 디제이가 쓰는 거예요 저거 티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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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킥 아마 이제 관광 버스가 아닐는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냥 버스가 아니고 관광 버스라서 노래 틀어주고 이제 이제 하다가 디쟁하시는 거지 운전하다가 쓰 이렇게 말하는거죠 이렇게 말하는거죠 그러게 와 변하고 지려버렸다 전혀 몰랐고 레전드였고요 전쟁 났을 경우 코미별 상황 야 아발 애들아 나 있는 대피소에 일어서나 할배들 쫙 갈렸어 홀리배드비스 살려줘 DC 실시간 야봉이 자른 년들 못 만지고 팀 네이트판 장원영이 대피소에서 통질림 다 뺏어 먹었대 어? 이거 맞아? 연예인들 진짜 아 레전드네? 스탑필드 아니야? 스탑필드 아니야? 스마트 말 걸면서 동시에 죽이면 Jacqueline ises 지지 له 원 감사합니다.